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영화 파묘 얘기입니다. 제가 영화 파묘 얘기를 오늘 굳이 준비한 것은 사실 오늘 제가 진행해야 될 얘기들이 워낙에 좀 신경질 나는, 승질나는 얘기, 그리고 핏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얘기다 보니까 일단 시작은 좀 부드럽고 가벼운 얘기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영화의 파묘가 상당히 화제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을 돌파했다고 하죠. 오늘 기준으로 500만을 이미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보러 갔었는데요. 지금 같은 속도라면 영화 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것이 그리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흘 정도 만에 500만을 돌파했다면 이 달 안에 천만 돌파하는 것은 식운중 먹기가 아닐까, 그리고 때로는 흥행 기록을 세우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도 슬쩍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화 파묘,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앞부분에 그리고 중간 부분까지는 꽤 밀도감 있게, 집중력 있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맨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뜨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 귀신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만 등장하면 되는데 보통 귀신이란 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장하는 일본 귀신은 귀신이 아니라 괴물인 상태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냥 간을 뽑아 먹는다든지, 갑자기 구미호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완성도가 좀 모자란다 싶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흥행할 작품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찝찝한 부분이 있음에도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극우 적폐들이 이 영화를 사실상 홍보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파묘 같은 반일 영화 보러 가지 마라. 파묘는 반일 영화다. 그런 거 보러 가지 마라. 그리고 건국전쟁인가? 하는 그런 걸 보라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이 파묘의 흥행을 오히려 북돋아준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 느꼈던 것이 영화 구석구석에 드러나는 일종의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암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파묘의 실제 모델은 이완용이에요. 박물식이라고 전혀 바꾸 다른 사람을 내보내긴 했습니다만 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완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극우 세력의 공격이 오히려 흥행모리에 도움이 되고 있는 영화 파묘입니다. 파묘가 오늘 새로운 영화 포스터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영화 포스터 외에 추가로 하나 공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뭐가 보이십니까? 하늘이 한반도 지도를 가고 있죠. 극우 세력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극우들이 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지 사실 조금 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곳곳에 친일파 단죄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친일파가 여전히 우리나라에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친일파의 실제 모습은 바로 일본 귀신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극우 세력들, 적폐 세력들을 보기에는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자면 친일 세력의 후예이자 일본의 앞잡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파묘를 보면 주인공이, 주인공은 최민식 씨하고 김고은 씨인데 파묘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묘짜리의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이 묘를 파내는 그 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영화 대사를 보면요. 최민식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묘의 주인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더라. 조상님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더라. 조선총독부 중초원 부의장 후작 박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중초원 부의장이자 후작을 지낸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완용입니다. 친일파들 중에서 후작이라는 자기를 받은 사람도 역시 이완용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왕실 중에는 후작도 있고 공작도 있습니다만 왕실이 아닌데 후작 지위를 받은 사람은 이완용뿐이에요. 따라서 중초원 부의장이자 후작이라면 이완용인 거죠. 중초원 부의장이자 후작 박누구누구라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완용을 겨냥해서 만든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완용을 겨냥했는데 제목이 파묘냐고요. 사실 이완용의 묘도 파묘가 됐습니다. 현재 이완용의 묘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1979년에 이완용의 묘는 후손들에 의해서 파묘가 됩니다. 한동안 이완용의 묘는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전북 익산 어디에 있다. 전북 익산 미륵산 골짜기 어딘가에 있다. 라는 식으로 전해지긴 했지 실제로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발견을 하죠. 여기가 이완용이 묘를 쓴 곳이다. 아마 묘짜리 일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묘가 파헤쳐지죠. 훼손이 여러 차례 진행되자 결국 이완용의 후손들이 이 묘를 개장해서 파묘해 버립니다. 당시 이완용의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관뚜껑입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정이위 대훈공후 후작 우봉이공지곽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정이위 대훈 후작 우봉이공 바로 이완용을 말합니다. 우봉은요 이완용의 호지요. 바로 그 이완용의 관뚜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뚜껑 사진은 1979년 겁니다. 누구 말로는 이완용의 관을 역사학자 이병도 씨가 가지고 가서 불태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병도 씨가 불태운 게 아니라 이때 이미 불태워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묘하고 난 직후에 이미 불을 태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사진이 남아 있어요. 파묘가 됐다는 점도 이완용과 많이 닮았고요. 영화에도 보면 이 무덤이 아주 산골 깊숙한 곳에 그닥 사람들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심지어 되게 소박하게 이렇게 후작인데 엄청난 귀족이잖아요. 공작담이 후작이잖아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의 무덤인데 되게 어설프게 볼품없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이완용 묘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의 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볼품없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마 무덤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겠죠. 영화하고 똑같아요. 영화에서는 강원도 어디로 나옵니다만 여기는 전북익산입니다. 전북익산을 잡은 이유는 아마도 전주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전주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근처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직원들 얘기로 따르면 이 이완용이 잠든 이곳은 상당한 명당자리에 속하는데 팔대가 발복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찾아내서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는 파헤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파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묘가 됐다라는 점에서도 일단 이 영화가 이완용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해 보이죠. 게다가 이 파묘를 했다고 하는 이 이완용의 묘가 잘 알려지지 않고 상당히 볼품없이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이완용의 묘는요. 파묘가 되고 난 다음에 유고를 수습을 해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개천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죠. 영화에서 보면 이 당시 파묘했던 중추원 후손은 친일파의 후손이 미국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완용의 후손도 대부분 현재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주 소수의 몇 명이 남아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미국에 혹은 캐나다에 여기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완용의 가게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완용은 아들이 두 명입니다. 이승구와 이항구. 이승구는 일찍 죽죠. 요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승구가 아버지 이완용의 애첩과 바람이 나는 바람에 이완용으로부터 두들겨 맞아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승구는 일찍 죽고 이완용의 자기는 대부분 이항구 둘째 아들이 가져갑니다. 이항구는 자식을 여러 병 두는데요. 이병길, 이병주, 이병철, 이병희, 이병호 이렇게 다섯 명의 자녀를 둡니다. 이병희는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일찍 죽습니다. 이병길은 유교 때 행방불명이 됩니다. 이병길은 이승구의 봉사의 손 혹은 양자로 들어가죠. 이승구의 제사를 이유라고 해서 이병길이 이승구의 죽은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상당수는 이병길한테 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이병길은 유교 때 행방불명이 됩니다. 북한군이 얘를 잡아가다가 죽였는지 살렸는지 여하튼 유교 때 행방불명이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이병준은 이항구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고 자기를 다 습작합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보다 치탄을 받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이유로 붙잡혀 가기도 하죠. 물론 풀려나긴 합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병준은 일본으로 밀항해서 일본인으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은 미국으로 가죠. 이병희와 이병호도 사실상 국내에 있지 않고 미국으로 혹은 일본으로 떠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길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이윤형이라고 해요. 이윤형 그러니까 이완용의 증손자죠. 이윤형이 현재 이완용의 재산을 찾기 위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용의 후손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요.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국내에도 재산이 있었고 일본에도 재산이 있었고 그런데 국내 재산은 대부분 팔아서 미국으로 도피하는 데 도피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차명 혹은 후손들의 이름으로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땅의 넓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재동에 땅이 조금 있었는데 그 땅의 넓이가 글쎄 동네 하나는 족히 들어갈 정도로 신도시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큰 넓이였다고 하죠. 그 땅을 소송을 통해서 되찾기도 합니다. 1설에 따르면 그때 그 땅 이완용의 자손들이 찾아간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재산 그 재산을 친일파들한테 되돌려준 판사가 나경원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가계도에서 보시듯이 영화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영화에서도 보면 장손은 사망하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그렇죠. 또한 국내에 있는 자손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해외로 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이완용의 자손은 제가 알기론 딸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이 딸이 아마 이름이 이병희 씨로 알고 있는데 이 이병희가 아마 파묘 영화에서는 고모역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이완용을 똑 닮았죠. 어떻게 보자면 이완용 그 자체를 영화화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판타지니까 공포 영화 같은 그런 오컬트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픽션이 많이 섞여 있겠죠. 하지만 이 영화의 모티브는 전형적으로 이완용에서 따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완용의 묘를 파묘할 때 천둥병계가 치고 벼락이 내리셨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완용의 관을 불태우고 화장을 할 때 그 화장을 할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화장을 한 것이 아니라 몰래 그냥 뒷구멍으로 화장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죠. 자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뭐 극우 세력들은 이 파묘어라는 영화를 보지 말라. 그 영화를 보느니 차라리 건국 전쟁간을 봐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봐라 말아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만든 영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수구적패들의 난동이 오히려 이 영화한테는 상당히 득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이게 딱 반의를 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모티브를 이완용에서 가져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냥 공포 영화, 오컬트 영화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히 극우적패 세력들, 친일 잔당들이 이 영화를 공격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뭐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보셨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두 번까지 볼 영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볍게 재미로 볼 영화이기는 해요. 공포 영화 원래 만들려고 했던 공포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괴물 영화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거기에 보면 일본 귀신, 일본 괴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일본 괴물의 이런 형상이나 행동 등등을 볼 때 가토키요마사가 자꾸 저는 떠올랐습니다. 가토키요마사인가 소소 행장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토키요마사에 좀 가깝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좀 가볍게 출발해 봤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오늘 시작은 좀 가볍게 영화 얘기로 출발해 봤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그래서